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죠? 1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저점인데 사도 되나요?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폭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약 8, 9%는요 2020년 9월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 이 정도의 하락은요 주식시장에서 흔했습니다 물론 개별 주식, 넷플릭스, 페이스북 난리 났죠 이번에? 그 기업들이 떨어진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그런데 역사적인 하락폭으로만 두고 봤을 때 10%는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게 아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항상 이 통계를 기준으로 현 상황을 판단해요 물론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통계적인 확률을 보고 투자를 하려면 과거에는 이랬고 이 정도 떨어져야지 좀 위기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하고 총 막 전쟁나는 거 보고 이제 끝인가 큰일 났네 이건 너무 감정이 막 들어간 거고 침착하게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려면 통계를 봐야 됩니다 통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위기냐, 지금 얼마나 사야 되느냐 라는 기준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가보시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하락폭은 마이너스 16%예요 이 데이터는 1928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역사적인 하락폭의 평균치가 마이너스 16.3%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 떨어진 것이 많이 떨어진 것이냐 보시면은, 자 10% 여기죠 10%를 선을 싹 긋고 보면 10% 하락은 흔했어요 지금 위기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마이너스 16%를 기준으로 잡아서 더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죠 근데 저만의 저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이걸 뭔가 진돗개, 우리나라 진돗개 발령 아시죠? 위기 때마다 발동하는 매뉴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주식과 현금이 5대5죠 전 고점에서 마이너스 16%가 떨어진다 그러면 군대 두 개가 돌진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7대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6%를 넘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군대 한 부대를 더 동원시키는 거죠 그러면 8대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준을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전 상관없는 거예요 현금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될 확률은 적으니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크다는 다른 얘기예요 주식시장이 붕괴된다? 그건 가능성 물론 있겠죠 외계인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숙대밭, 아 우리나라래 이 지구를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 주식시장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은하계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니까 너무 같다, 너무 같다 그러나 가능성이 크냐? 아니죠 역사적인 데이터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된 적은 없어요 붕괴됐다면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도 않겠죠 이 그래프를 보실게요 1928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을 기점으로 봤을 때 플러스의 수익률이 월등히 많았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의 하락 약간의 조정, 하락장, 약세장이 와도 계속 투자해야 할 근거가 돼요 이게 자, 정리를 하면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하락폭 평균은 마이너스 16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룰을 가지고 이 하락폭을 기준점 삼아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왜냐? 주식시장이 망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뭐 거의 없죠 그 근거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설명해준다 주식시장은 아래보다 더 위로 많이 더 향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나요? 지금 투자를 잠깐 보류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지금의 이슈에 흔들릴 게 아니라 지금의 하락폭 정고점 하락폭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인 평균치를 기준으로 본인이 계획을 세워보시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을 최악으로 잡고 항상 준비를 해요 아 이때 되면 올인이다 근데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망설인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예측을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 고소한히 유에 сор beautifully 진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